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67년 전 6.25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념주일인 오늘이 6.25 6월 25일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약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6.25 전쟁에서 남한 북한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의 인명피해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125만 명 죽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되거나 했던 인원입니다 이재민은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천만 명의 이재민이 있었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250만 명 경제적인 피해는 남한의 경우 절반이 파괴가 된 곳으로 되어 있고 북한은 80% 가까이 파괴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로 놓고 볼 때 세계 대전급입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세계 대전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은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채 남한의 휴전선 철책선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남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 분단은 한 사건으로 표현 될 수 없고 적어도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세 사건을 함께 묶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만 38선을 그어놓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3년의 군정 시기를 거칩니다 이 1945년 해방을 국토분단이라고 봅니다 38선에 의해서 땅이 반분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북한도 25일 뒤가 되는 9월 9일에 북한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다른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 체제 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6.25 전쟁이 납니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이 전쟁은 백성분단을 가져왔다 국토분단이 72년이 됐고 체제 분단은 69년 백성분단은 67년 됐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매우 아픈 상처요 비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에레미야 29장에 나와있는 70년 회복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70년이 차게 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2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민족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70년 예언이 오늘 한반도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물론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260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70년 회복에 대한 염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역량을 모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림의 70년 회복 예언의 배경은 이제 막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 사이에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2, 3년 내에 돌아갈 수 있다 선동을 합니다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당국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민심의 동요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야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70년 회복 예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앞절 5절과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집도 짓고 텃발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다시 결혼도 시켜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원수 같은 나라지만 그 나라의 평안을 함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를 끌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70년을 채우면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70년을 채우게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점에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70년을 채우기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그 기다림은 기도로 채워야 될 공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지저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67년 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기간을 기도로 채우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이오 메시지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7이라는 숫자의 10배수인데 우리는 대개 7을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이 7은 3과 4의 결합인데 3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3의 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4는 인간의 완전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완전수요 4는 인간의 완전수인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완전수에다가 10배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완전히 더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 70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적용을 성경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70이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라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평균 연영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남자의 경우는 70대 여자는 80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남자의 연수는 70이요 여자는 80이다 그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한 평생 사는 숫자가 70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완전수예요 개인적인 적용이죠 두 번째는 한 왕의 연안을 70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5절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될 것이다 여기에 70년을 한 왕의 연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어떤 정권의 기간을 70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가 70년 동안 유지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한 왕의 연안이 묘하게도 공산주의 국가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는 1917년 공산혁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1991년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1985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개방개혁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가 소련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연방은 다 독립을 했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985년에서 1991년까지의 이 아주 격변기의 중앙을 잡으라면 1987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데 1919년 천안문에서 일어난 5.4운동이 중국 공산주의의 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천안문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중국은 껍데기만 공산주의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어서 지금은 미국과 함께 G2라고 하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중국 역시 70년 만에 공산주의를 내려놓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몽골 공산주의 1921년 몽골이 공산주의로 뒤바뀌게 되는데 1991년 소련 붕괴로 몽골 역시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련 중국 몽골 모두가 다 70년 만에 공산주의의 정치체계를 마감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한 왕의 연한 70년이 20세기를 강타했던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련에서 중국 몽골로 동진하면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는데 그 동진의 마지막 자락에 북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북한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 분단을 기준으로 하면 1948년이 기점인데 70년이 차는 해가 내년입니다 2018년이 70년 저는 소련도부터 시작된 중국 몽골을 거친 이 동진하면서 공산주의의 몰락이 70년이 되는 2018년에 어떻게 될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70년과 관련된 성경에서의 적용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70년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제시하며 71회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71회는 490년을 의미하는데 그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490년 그 490년 역사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그런 초림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초림에서 묶여있던 재림으로의 역사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70년의 이래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까지 적용되는 그래서 요한기시록에 바로 이 71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71회의 역사 비전을 보면서 우리도 에렘에게 준 이 70년 회복을 붙잡고 기도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체제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년도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70년 회복 예언을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또 새로운 역사의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에 특별한 국가적 세계적 행사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입니다 2월 9일에서 25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도로가 닦여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7개월 반 남아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힘찬 달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그 강원도에 속해 있는데 강원도가 분단도입니다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북한이 행정구역을 많이 바꿨어요 도 이름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만큼은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강원도 남한의 강원도가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 우리 한민족 분단의 축소판 같은 곳입니다 평창 가까운 곳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철책선으로 철저하게 통제된 철책선 휴전선이 있어요 세계 체육인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평화 축제를 여는 평창 올림픽과는 안 맞습니다 평화의 축제가 열리는 바로 코앞에 철책선 휴전선이 있는 거 꼴불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평창 올림픽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바꿔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이 단순한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3수만에 얻은 동계올림픽입니다 왜 3수였을까 2018년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99%의 불가능도 1%의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99%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통일될까 그런데 1%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로 99%의 불가능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량을 모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그 당위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으로 세계 14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가 1조 9,290억 달러인데 세계 14위고 북한은 우리의 48분의 1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1960년대 나라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1960년대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제로부터 독립을 이룹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두 나라만이 선진국에 진입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6.25를 거치면서 전국토가 초토화가 된 기반시설 자체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이런 엄청난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으로 의미를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통일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북한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북한 선교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상황을 그대로 물려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턱을 넘지 통일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평화통일 북한 선교의 사명으로 그쪽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2016년 11월 14일 작년 11월 14일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의 온 탈빅 주민 수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날 3만 명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얼마가 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북한 주민이에요 스스로 찾아온 북한 주민입니다 저는 이 3만 명 탈북민 시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중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멀리 있는 북한 주민 통일이 되면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우리의 동족입니다 멀리 있는 북한 주민을 통일 이후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대우할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까를 지금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 통일 시대가 되고 통일 통일을 주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3만 명 탈북 주민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통과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로 휴전선을 열어 제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멀리 있는 북한 주민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권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저는 자그마한 행동이지만 통일 통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2년 전에 통일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은행에 통일 통장이 있어요 다른 예금보다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이 통일 통장 제도를 국민은행을 통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매월 자동이체를 시키니까 그 점검해 보면서 쌓여가는 그 액수를 보면서 제 기도의 분량도 좀 키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기도하면서 통일을 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통일 통장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25는 비극이요 우리 민족의 실수없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잿더미 속에서 6.25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14위라고 하는 경제대화국으로 일어서게끔 우리 민족에게 간섭하셨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평화통일 북한까지 가슴에 끌어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6.25가 있는 6월은 그래서 우울한 달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달입니다 지난 2000년 김재중 대통령이 분단 55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개항으로 이루어진 6.25 공동선언을 합니다 비극의 역사가 있는 6월 달에 우리 남북한 민족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6.25가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남한도 좀 북한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6.25 공동선언이 많이 탈색돼 버렸지만 그러나 6.25가 있는 6월에 6.25 미래 희망을 향한 공동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갖고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6.25가 있는 6월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달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적 사인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7개월 반 평창올림픽이 있기까지 7년 7개월 반은 짧은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장웅이라고 하는 북한 IOC 위원장이 와 있습니다 무주에서 세계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시범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바로 그 개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악수도 나눴고 그 다음에 인삿말을 통하여 평창올림픽 공동팀 구성을 하자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바라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중에 한두 종목은 북한의 분산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의 역량을 모아가는 그래서 6월을 구국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우리가 함께 모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드립니다